인천 성남동의 한 골목입니다.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사 등 3명은 사기 피의자 검거를 위해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. 밤 10시 반쯤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오는 것을 보고 이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. 잠복하던 경찰은 친구와 함께 걸어오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. 그 순간 놀란 피해자는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고 경찰은 피해자를 향해 테이저건을 쐈습니다. 하지만 테이저건을 쏘아 잡은 남성은 피의자가 아니었습니다. 골목에서 밤에 건장한 남자 셋이 다가오자 위기감을 느껴 여자친구를 피신시키기 위해 자리를 뜨려 한 걸 도주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경찰은 해명했습니다. 체포 과정에서 한 거 부르긴구나 판단을 내리고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제압한 다음에 왜 경찰이 도망가느냐 이렇게 했는데 피해자는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테이저건 사용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소환욱입니다.